선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 국민보수 전문 배우 손병호 씨 문제입니다. 국민보수 전문 배우 손병호는 많은 주연 배우들에게 구타 연기를 서슴치 않았는데요. 다음 중 손병호에게 맞지 않은 배우는 누구일까요? 무지하게 팽거든요. 자, 1번 송강호, 2번 김윤석, 3번 최민식, 4번 하정우, 5번 김수로. 정말 쟁쟁한 배우들입니다. 송강호, 김윤석, 최민식.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김수로! 김수로 씨! 5번 왜요? 왜요? 이유요? 최민식 씨는 파일 안에서 만든 거. 아내 맞았잖아. 근데 또 하정우 씨 맞는 거 어디서 봤다며? 하정우 씨 맞는 거 어디서 봤어요? 어휴, 수체에서 비추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휴, 수체에서. 우리가! 어휴, 수체에서 만든 거 아니예요? 어휴, 수체에서 만든 거 아니예요? 개인정우 텔인 거 같잖아. 개인정우 텔인 거. 그리고, 오케이 패스. 그리고 또 김윤석 씨. 송강호 씨, 김윤석 씨는. 김윤석. 김윤석 씨는 어디서 만든 거 봤어요? 종강호 씨도 어디서 만든 거 봤어요? 어딘가, 어딘가. 어디서 왔어. 여러분. 자, 손병호 씨가 정답을 좀 말씀해 주시죠. 과연 김수로 있지. 하나, 둘, 셋. X입니다. 누구예요, 그럼? 한 번 더? 하정우 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하정우 하려고 했는데. 김수로 씨는 어디서? 흑표현영사 나도 열 할 때. 맞아, 맞아. 그게 또 엄청 맞죠. 하정우 씨랑은 이렇게 같이 하신 작품이 없으세요? 하정우 씨하고는 아직 못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정우 씨가 씨가 같이 하시면 때릴 수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선병호 씨가 악역을 하셨던 장면들이 찍어서. 정말 좋은 것 같은 장면이에요. 우리 조선의 앞날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독립권 아저씨가 지도가 갖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야! 아, 넘넘넘. 아, 넘넘넘. 됐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제발 더 덤벼해야지. 오오오오오오오. 여정은 때려? 말이 나와서 얘기해. 왜 이 장아야. 와, 이때 진짜. 와, 이때 진짜. 지금 저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쇼프로에 나오면 이렇게 허허허허 웃으시잖아요. 연기는 내면하게 나오잖아요. 원래 나쁜 놈이었을 것 같아요. 원래 나쁜 놈 맞죠?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기 잘하는 건 공준환도 생각하고 솔직히 다 여기 마찬가지지만 선광은 다 있잖아요. 그걸 얼만큼 끌어내내냐, 이 차이로 생각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때릴 때 누가 손맛이 제일 좋나요? 아, 그래도 민신 씨가 제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송강호 씨. 정말 초인 씨 많이 때리셨는데 역할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끝나고 나서 회식할 때 섭섭함을 토로했던 배우가 있다거나 형 그때 너무 아팠어. 송강호 씨한테. 송강호 씨가 아팠어요? 실제로 맞았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구타할 때 송강호 씨는 효자동 개발사할 때 제가 정부부장 역할을 맡아서 조인탈 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각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연습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막상 슛 할 때 제가 감정이 없다니까 여기를 가는데 다른 데를 깐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 아프지. 그런데 너무 리얼하고 좋았던 거죠. 연기는 좋았지만. 그래서. 이거 어딘지 알아? 제가 너무 미안해서 밥 먹으라고 할 때 계속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도 미안해요. 정강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엄청 아파요. 정강이 굉장히 아파요.